사랑과의 박수 우리 뭐야? 파우님 그거 할 때 나는 박수 쳐주고 그거 하고 싶은데? 이쁘게 가르쳐 드려가지고 우리 사랑과 배웠었잖아요 몇 구절 배웠잖아요 네 네 그때요 도련님과 준양이 사랑가로 논이 넌디 그거 적으셨어? 아니 여기 버텨요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시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다시요 사랑 사랑 이렇게 하고 5박 6박 5일 쉬어야 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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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시작 내 사랑이야 어허 둥둥 시작 어허 둥둥 내 사랑이지 내 사랑이지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시작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우리 둘이 사랑 타가 우리 둘이 사랑 타가 생사가 하간이 되어 생사가 하간이 되어 한 번 아차 죽어지면 한 번 아차 죽어지면 너의 혼론 꽃이 되고 너의 혼론 꽃이 되고 나의 녹슨 나비 되어 나의 녹슨 나비 되어 이 삶을 주곤 풍시여 이 삶을 주곤 풍시여 빛꽃 송이를 내가 너 빛꽃 송이를 내가 너 두 날개를 쫙 벌리고 두 날개를 쫙 벌리고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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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나린 줄을 알려두나 알려두나 이게 세개의 사랑가 세꼭지로 이루어지는 사랑가 중에서 첫꼭지가 이게 첫꼭지 떼는 거에요 그때요 도련님과 준양이 사랑가로 논이 넌디 눈이 넌디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그 안일이같은 맛이 있어요 그때요 도련님과 준양이 사랑가로 논이 넌디 그때되어 고려님과 중양이 사랑바로 오는디 그러지 사랑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사랑 내 사랑이야 일곱 번째 박에서 시작해야 돼 5, 6, 5 내 사랑이야 이렇게 한 번 더 사랑사랑 5, 6 내 사랑이야 사랑사랑 내 사랑이야 오 둥 둥 둥 내 사랑이지 오 둥 둥 내 사랑이지 이 길이 보아도 내 사랑 이 길이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우리 둘이 사랑 다가 우리 둘이 사랑 다가 생사가 하하니 되여 생사가 하하니 되여 한 번 아차 죽어지면 한 번 아차 죽어지면 죽어지면도 저기 7, 8박에서 아니 저기 한 번 아차 자 죽어 4박에서 죽어지면 나와야 되여 한 번 아차 죽어지면 죽어지면 시작 한 번 아차 죽어지면 너의 혼은 너의 혼은 오오치 되고 7, 7번째 박이 너의 혼은 너의 혼은 너의 혼은 오오치 되고 너의 혼은 오오치 되고 오오치 되고 나의 녹슨 나비 되어 나의 녹슨 나비 되어 이 삶을 죽은 풍시여 이 삶을 죽은 풍시여 풍시여 이 꽃 성리를 내가 안어 이 꽃 성리를 내가 안어 두날개를 쫙 벌리고 두날개를 쫙 벌리고 벌리고 너 울러 울 시작 너 울러 울 울 춤추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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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나린 추럴 비가 나린 비가 나린 추럴 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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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일이는 완전 대가요. 이게 안일이여. 그러니까 이 편소리가 안일이가 있고 이렇게 소리가 있고 또 창조라고 가락은 있으되 박자가 일정치 않게 프리리듬같이 가는 것이 있어. 그렇게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거든. 근데 여기서 지금 이게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안일이여. 근데 여기 박초월제, 강산제 또 이거 뭐예요? 동초제 뒤에 거. 제일 마지막 구성 동초제. 그렇게 하면 한째로만 하면은 지금 이렇게 장단 구성 이렇게만 하지 않고 느린 밖에다가 뭐 해서 굉장히 지루할 수가 있어서 이쁜데만 썩썩 빼갖고 이렇게 우리가 다시 재편집한 거예요. 그럼 다른 노래예요? 다? 아니 똑같은 사람 간 모두 다 사람 간 데 제가 달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타일이. 박초월 명창 돌아가신 작고한 박초월 명창제하고. 강산은 누구예요? 강산은 이제 우리 집안. 2집 집안, 외가 집안. 서편제. 그리고 이제 거시기는 동초제는 돌아가신 김현수 선생님에서 오정숙 선생님으로 이어지는 그 바디. 좋은 스타일의 연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무대에 나가도 참 사람들이 딱 알아듣죠. 공연용으로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공연용으로는 이렇게 해서 편집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공연용으로는. 그냥 완창을. 단지 이제 완창을 하거나, 완창 발표했대. 그러니까 막 무슨 뭐 한, 뭐 일곱 시간, 뭐 서너 시간씩 막 무슨 척에다. 그 바디로라 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돼. 한째로만. 한째로만 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누가 그렇게 한째로 치면 여기서 발표율 파냐? 평생 가도 안 할 거 아냐? 그러니까 그건 필요 없잖아. 공연용이지. 맞아요. 재밌는 것만. 재밌는 것만. 그래서 그렇게 한 거야. 하이라이크.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엔터테인먼트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 어떤 죄를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어. 근데 이제 이걸로 저기 뭐야? 막 해서 발표를 그렇게 하겠다 무슨. 그래서 뭐 완창 발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혼나지. 뭐야 뭐 짜짓기를 했어? 막 이렇게 하는데 상관없어. 공연용으로는 자기 좋은 데로 섞어서 다 하는 거야. 요즘에는 갈라쇼을 만드잖아. 예, 그런 식으로. 그 개념. 그 개념. 갈라 개념. 갈라쇼은 오페라도? 오페라쇼은 아리에포가 탈라. 네, 그렇게. 갈라쇼 개념으로 보면 돼? 그렇게 보면 되는 거야. 하하. 안일이를 너무 잘하는 바람에 사슬이 길어졌어. 그때요. 그때요. 조련님과 준영이. 사랑과는 눈이 넌디.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하이. 동동 내 사랑이지. 오, 동동 내 사랑이지. 이, 이리, 부와, 두, 내 사랑. 이, 이리, 부와, 두, 내 사랑. 이, 이리, 부와, 두,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우리 둘이 사랑다가 생사가 할이 돼요 우리 둘이 사랑다가 생사가 할이 돼요 한 번 아차 죽어지면 한 번 아차 죽어지면 너의 혼은 꽃이 되고 너의 혼은 꽃이 되고 나의 녹슨 땅이 돼요 나의 녹슨 땅이 돼요 이 삶을 죽은 풍시여 이 삶을 죽은 풍시여 빛꽃성이를 내가 안어 빛꽃성이를 내가 안어 두 날개를 쫙 벌리고 두 날개를 쫙 벌리고 너의 울렁을 시작 너의 울렁을 춤추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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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니가 날인 줄을 알려무나 니가 날인 줄을 알려무나 이런 멀리 연습을 해가지고 또 시험 본다고 하면 또 안저기 하니까 그냥 열심으로 해갖고 왔어요 한 번 넣어줄까 여기까지 그때요 토련님과 추냥이 사랑가로 노니는디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오 둥 둥 내 사랑이지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우리 둘이 사랑 다가 생사가 아그리 되어 한 번 아차 죽어지면 너의 울렁 부꽃이 되고 나의 녹슨 남이 되어 이 삶을 죽은 풍시여 피꽃 성이를 내가 너 두 날개를 쫙 빨리고 오거든 울렁을 춤추거든 니가 날인 줄을 알려무나 너무 이제 연습을 해갖고 오셔 많이 떼주셨네 이것을 잘하게 되시면 식임새를 더 고급스러운 식임새를 조금씩 더 일러드릴 테니끼네 많이 떼주셨네 그러면 회장님 네 꽁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따 참말로 수고들 많이들 얻었습니다 그거 사랑가 세 곡 중에 하나는 뗀 거예요 우리가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